네, 오늘의 시그널은 에이테크 솔루션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아까 레인보우 로봇틱스가 지분을 삼성전자가 인수할 때 59.9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이 지금 붙어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는 로봇에 관심을 갖기 이전부터 삼성전자가 원래 지금 반도체가 중심이니까 반도체 소부장 업체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요즘에 떠오르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인공지능 로봇 같은 그런 회사들에게 지분 투자를 하면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혈맹 같은 부분이죠. 지분을 교환한다든가 지분을 투자한다는 거는 그만큼 지분에 대한 이득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가 있는 겁니까? 그 지분만큼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회사의 지분을 갖는다는 거는 예를 들어 그 회사가 잘 되면 내가 지음법 평가 이익이라든가 배당을 받겠지만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되는 거죠. 책임에 따르는 손실이라든가 수익이라든가 그게 이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에이테크 솔루션이라는 업체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보한 회사였는데 지금 유영목 외 3인이 33.34를 갖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5.9위를 확보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미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전에도 되게 다양한 산업에 어떤 중소기업에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가 이미 들어가 있고 이 로봇이야 지금 워낙에 뜨겁게 반응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몇 프로씩 늘릴 때마다 시장에서 엄청 뜨겁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도 15.9위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대주주의 절반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은 어디로 지금 얽혀 있냐면 삼성전자가 지난달이죠. 2월 달에 미국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기업 암바렐라랑 지금 협업을 했는데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 탑재되는 최신 시스템 온칩을 암바렐라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위탁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5나노 공정에서 제작이 되고요. 삼성전자가 3나노, 2나노 간다고 하지만 5나노도 상당히 낮은 나노죠. 5나노 공정으로 제작이 되고 현대 자동차의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하고 인포테인먼트 구현하는 핵심 칩을 생산하는데 여기서도 또 5나노, 삼성전자 그러니까 파운드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TSMC랑 경쟁하는. 그 파운드리에 5나노 의뢰가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또 삼성전자의 위탁을 또 했는데 8나노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생산 위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차량용 파운드리 공정을 최초에 14나노에 시작했어요. 두 자리죠. 지금 14나노, 13나노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하는 나노예요. 그런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자율주행 이쪽은 비메모리니까 비메모리가 5나노까지 내려온 겁니다. 지금 이 4나노까지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가 우리 옛날에 지금 미국 회사로 따지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가 NXP라든가, NXP는 네덜란드 회사지만 미국에 상장된 회사죠. 거기에 지금 그 회사들이 만드는 것들이 10나노 이상의 이른바 그냥 구닥다리, 좋은 말로 하면 레거시, 레거시 공정에서 이루어진 것들인데 이제는 초미세 공정에서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고단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초미세화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량용 파운드리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나노가 낮아질 정도로 발전을 했다는 것은 차량용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성능이 굉장히 월등하게 올라간다는 뜻이고 차량용 자율주행, 인공지능 이 시장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가 빨리 다가오니까 삼성전자 같은 반도체 칩 업체들이 이렇게 나노를 낮추고 있네? 이걸 알았다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부품이라든가 금형 쪽에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도 뜨겠구나 이것까지 생각이 미칠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에이테크 솔루션이 그 금형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고 지금 에이테크 솔루션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옛날에 만들던 TV라든가 가전들 거기에 금형을 제공하기도 했었죠. TV를 만들 때 TV에 틀도 있을 것이고 붕어빵을 생각하시면 돼요. 붕어빵 틀을 만드는 회사죠. 그러니까 TV의 틀이라든가 가전제품 선풍기나 에어컨의 틀을 만들던 업체인데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위탁 생산하는 위탁 생산하는 이 협력 업체에 금형 기술을 제공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 현대모비스에 현대차 헤드램프 사출 및 조립하는 HUD 차량용 렌즈를 납품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지금 차량용이 지금 인공지능 시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이 커지는 부분을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 투자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데 간접적으로 삼성전자가 지분을 15.92% 확보한 에이테크 솔루션의 이 성장도 같이 갈 수가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확실히 느끼고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기술력도 뛰어났겠지만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소식에 이어서 급격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이런 거를 찾는 움직임이 지금 펼쳐질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보한 회사는 어디지? 삼성전자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지? 이런 것에 따라서 테마가 또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분을 이렇게 15% 이상 확보한 회사들 이런 것 중에서 인공지능, 뭔 자율주행, 로봇 이런 데 관련된 회사들을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트폴리오를 딱 추려가지고 어떤 게 미리 움직일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수익으로 가는 어떤 지금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에이테크 솔루션도 삼성전자가 지분을 확보하면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2021년도 들어서기 바로 직전 들어서고 나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만 2년째 내려오고 있었는데 밑에서 다시 한 번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혀 모멘텀이 없다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발, 삼성전자, 지분투자 종목을 기업을 찾고 있는 이 움직임 때문에 에이테크 솔루션도 부각이 된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60개월 선에 반등을 해서 20개월 선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2만 원이 이제 가시화가 된 거죠. 다음 마디지수대인 2만 원, 거기다가 2021년도에 지금 고점 부근이었던 2만 원대가 다시 한 번 목표가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바라보고 미리 이런 걸 찾아서 선침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많은 룸을 두고 그걸 먹을 수가 있다. 이미 만약에 여기서 이미 2만 원을 가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 뒤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고점을 미리 추세선을 처음에 돌파한 시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룸이 2만 원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에이테크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